여호수아 그 백성을 그 땅과 그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묶어주는 엄숙한 언약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여호수아가 펼쳐 보이는 이 구원의 이야기 역시 특정 장소들의 뿌리받고 특정 사람들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도 넘는 구체적 지명과 명칭 그리고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구체적인 인물이나 장소 그리고 동떨어진 위대한 사상이나 숭고한 진리, 영감을 주는 생각 같은 것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목적은 언제나 혼란, 위기와 죄, 파탄, 일상적 노동, 평범한 꿈 같은 것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을 현실, 곧 어려운 세상 사리에서 벗어날 도피처로 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곧 불같은 의지와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 비상할이 많지 신중하게 모든 집화와 집안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에게 제 몫을 할당해주는 이야기, 실로 좋은 소식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현실에 뿌리박은 삶을 위한 확고한 토대가 되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대종 모세가 죽었으니 가거라.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는 땅으로 가거라.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 발로 밟는 땅을 한구석도 빠짐없이 너희에게 모두 주겠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동쪽으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햇사람의 온 땅과 서쪽으로 큰 바닥까지 모두 너희 것이다. 네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게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여라.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틀림없이 네가 가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이 게시의 책이 잠시도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거기 기록된 대로 반드시 모두 행하여라. 그러면 네가 이르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네가 뜻한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네 하나님이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요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다.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짐을 꾸리십시오. 사흘 후에 여러분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유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요호수아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색 단쪽 지파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와 가축들은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땅인 여기 요단강 동쪽에 남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강한 군사인 여러분 모두는 형제들의 선두에 서서 전투대형으로 강을 건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동쪽 여러분의 소유지로 자유롭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대답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충실하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이의를 달거나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장, 라합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시뜸에서 정탕꾼 두 사람을 몰래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여리고를 잘 살펴보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묵었다.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땅을 정탐하려고 이밤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왔다고 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 집에 묵으려고 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두고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오기는 했지만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무렵에 그 자들이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라합이 두 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단 밑에 숨겨둔 뒤였다. 그들을 뒤쫓던 사람들은 요단길을 따라 여울목적으로 향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그 밤에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라합이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당신들이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멸망시킨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과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우리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집과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겠다는 보증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주십시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키겠소. 다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어 당신들에게 도리를 다할 것이오. 라합의 집이 바깥쪽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뒤쫓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산으로 달아났어요. 사흘 동안 숨어있으면 뒤쫓던 사람들이 돌아갈 겁니다. 그때 길을 떠나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과 맺은 맹세를 지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오. 우리를 달아내렸던 창문 밖으로 이 붉은 줄을 걸어놓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 온 가족이 당신 집에 모여 있으시오. 누구든지 당신 집 문을 나서서 길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겠소. 누가 그들 중 하나에게라도 손을 대면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다만 당신이 우리의 일을 아무에게라도 말하면 당신과 맺은 이 맹세는 무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라합이 말했다.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떠나자 라합은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걸었다. 그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머물렀다. 뒤쫓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돌아갔다.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 사람들 모두가 우리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뜸을 떠나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는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후에 지도자들이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괴를 매는 것을 보고든 여러분이 머물던 자리를 떠나 그 괴를 따라 나서십시오. 여러분과 언약괴 사이는 900미터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 길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 자신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다. 언약괴를 매고 백성보다 앞서 가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괴를 매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거기 강둑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나한 사람, 햇사람, 히위사람, 브리스사람, 기르가스사람, 아무리사람, 여부수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언약괴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온 땅의 주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열두 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멈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가득 고일 것입니다. 정말 그대로 되었다.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선 가운데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장막을 떠났다. 요단강은 추수철이면 내내 강뚝에 물이 넘쳤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 발이 물가에 닿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에 물이 가득 고인 것이다. 저만치 소금바다라고 불리는 아라바 바다까지 강이 말랐다. 그래서 백성은 여류곳 쪽으로 건너갔다.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딛고 서 있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나 젖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넜다. 마침내 온 백성이 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열두 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바로 여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취하십시오. 그 돌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여러분이 진을 칠 곳에 두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여우수와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열두 사람을 불러 지시했다.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괴 앞에 서십시오. 각자 돌 하나씩을 들어 어깨에 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입니다. 그 돌들은 훗날 이 일에 대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괴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그 괴 앞에서 멈췄다. 괴가 다 건널 때까지 줄곧 멈춰 있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기념물이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우수와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지시하신 대로 열두 지파가 돌 하나씩을 취하여 그것을 메고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 두었다. 여우수와는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열두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지시하여 백성에게 행하게 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로써 일찍이 모세가 여우수와에게 지시한 일이 이루어졌다. 백성은 한 사람도 망설이지 않고 모두가 강을 건넜다. 강을 다 건너고 나서 온 백성은 언약괴와 제사장들이 건너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문하셋 반쪽 지파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투대형으로 건너갔다. 모두 약 4만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여류고 평지로 건너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의 보는 앞에서 여우수와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듯이 여우수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셨다. 여우수와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 요단강에서 올라오십시오. 제사장들이 그대로 행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올라왔다. 제사장들의 발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천처럼 두간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백성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와 여류고 동쪽 동그라미라는 이름의 길갈에 진을 쳤다. 여우수와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의 기념물로 세웠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혼날 여러분의 자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 하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도록 하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장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 서쪽의 모든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바닷가 가난한 사람의 왕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만 해도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칼을 돌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레를 행하여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레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레를 행했다. 여호수아가 할레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다. 이지트를 떠난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이지트를 나오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죽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물론 다 할레를 받았으나 이지트를 떠난 뒤로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레를 받지 못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전체가 죽기까지 곧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군대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모두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 하나님께서는 진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결국 그 자손들이 그들을 대신했는데 여수하가 할레를 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할레를 받지 못한 것은 광야끼르에서 아무도 할레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 백성의 할레가 끝나자 그들은 다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그대로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여수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길갈에 진을 쳤다. 그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여류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의 열매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만나가 더 이상 느리지 않았다. 만나가 완전히 그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에 그들은 가난한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여수하가 여류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었다. 여수하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가 말했다.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이제 막 도착했다. 여수하가 땅에 엎드려 경배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내 주께서 이 종에게 내리실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수하에게 명령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수하가 그대로 행했다. 6장 여리고성 점령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철동같이 닫혀있었다.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여수하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내가 여리고를 그 왕과 정의 부대와 함께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 둘레를 따라 행진하여라. 성을 한바퀴씩 돌되 6일 동안 반복해서 돌아라. 제사장 일곱 명이 언약교 앞에서 순량 뿔라팔 일곱 개를 들고 가게 하여라. 7일째 드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일곱 바퀴 돌아라. 후에 순량 뿔을 길게 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온 백성이 힘껏 소리를 질러야 한다. 그러면 성벽이 곧바로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이 일제히 진격하여 들어가라. 눈의 아들 여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다. 머냐 괴를 매십시오. 그리고 일곱 제사장은 순량 뿔라팔 일곱 개를 들고 하나님의 괴 앞에 서십시오. 그가 또 백성에게 말했다. 출발 하십시오. 성둘레를 따라 행진 하십시오. 무장한 호위대는 하나님의 괴 앞에서 행진 하십시오. 그러자 백성이 그대로 행했다. 여수아가 명령하자 백성이 움직였다. 일곱 제사장은 순량 뿔라팔 일곱 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기 앞에 서서 나팔을 불었다. 무장한 호위대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했고 후방 호위대는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제사장들 뒤에서 행진했다. 여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다. 소리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는 속닥거리지도 마십시오. 외치라는 명령이 들릴 때에 힘껏 외치십시오. 여수아는 하나님의 괴를 보내어 성둘레를 돌게 했다. 괴는 성을 한 바퀴 돌고서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서 밤을 보냈다. 여수아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괴를 맸다. 제사장 일곱 명이 순냥불 나팔 일곱 개를 들고 하나님의 괴 앞에서 행진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동안 무장한 호위대가 앞에서 행진했고 후방 호위대는 뒤에서 행진했다. 이렇게 그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 둘째 날에 그들은 다시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6일 동안 그렇게 했다. 일곱째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둘레를 똑같은 방식으로 행진하되 그날만은 일곱 바퀴를 돌았다. 일곱 바퀴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신호를 보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다만 장렬 라합만은 예외입니다.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보낸 정탕꾼들을 숨겨주었으므로 살려두어야 합니다. 거룩한 저주를 받은 이 성에서 여러분은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성 안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마십시오. 저주받은 것을 취함으로써 그 저주로 이스라엘진을 위험에 빠뜨리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모든 은과 금 돈과 철로 만든 그릇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물 보관소에 두십시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레처럼 큰 소리로 외치자 성벽이 곧바로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곧장 성안으로 달려들어가 그 성을 차지했다. 그들은 성안의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하래두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기를 가리지 않고 죽였다. 여우수와는 전에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이 약속한 대로 그 장녀의 집에 들어가 그녀뿐 아니라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구하시오. 젊은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 곧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밖에 한 곳에 있게 했다. 그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버렸다. 그러나 금과 은 돈과 철로 만든 그릇은 예외여서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집 보물보건소에 두었다. 여우수와는 창녀 라합만은 살려주었다. 곧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려준 것이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있는데 그것은 여우수와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우수와가 엄숙히 맹세했다.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고 문짝을 달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온 땅에 널리 알려졌다. 7장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저주를 어기는 일이 일어났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삭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여우수와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에 베다엔 근처에 있는 폐허라는 뜻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그들이 여우수와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굳이 많은 백성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3천명이면 충분히 아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지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 3천명이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채석장까지 또 거기서 내리막길을 따라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였다. 백성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기운을 다 잃고 말았다. 여우수와가 옷을 짓고 하나님의 교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와 지도자들은 머리 위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저녁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여우수와가 말했다. 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의 희생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차라리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정착할 것을 그랬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적에게 피하여 도망쳤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한 사람과 이곳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때를 지어 몰려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해치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명성은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수와에게 말씀하셨다. 어짜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가 금지한 전리품을 취했다. 또한 그것을 훔치고서는 자기가 한 짓을 은폐하려고 그 훔친 것을 자기네 살림과 함께 감추어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자신이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서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어서 시작하여라.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인 안에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희가 적과 맞설 수 없다. 아침 일찍 너희는 지파별로 나오너라. 하나님이 지명하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문 가족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족은 장정별로 나오너라. 저주받은 물건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불태워버려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피해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수아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불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어서 그는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불렀는데 세라 가문이 뽑혔다. 다시 세라 가문을 불렀는데 삽디 가족이 뽑혔다. 그리고 삽디 가족을 한 사람씩 불렀는데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이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자백하여라. 네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하나도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수아에게 대답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신날의 아름다운 거둣 한 벌과 은 200세 그리고 50세 되는 금덩이가 보이기에 탐이 나서 취했습니다. 제 장막 안에 묻어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수아가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묻혀 있었고 은이 맨 밑에 있었다. 그들은 장막에서 그 물건들을 취하여 여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수아가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거덧과 금덩이 그의 아들 딸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 장막 등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취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것들을 이끌고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수아가 말했다.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를 불태우고 돌로 친 것이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것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8장 아이성 점령 하나님께서 여호수하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마라. 머뭇거리지도 마라. 너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시 아이로 가거라. 내가 아이왕과 그 백성과 성업과 땅을 다 네게 넘겨주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여라. 이번에는 재물과 가축을 너희 마음껏 전리품으로 취해도 주었다. 여호수하와 모든 군사들이 아이로 행군할 준비를 마쳤다. 여호수하는 강하고 노련한 군사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그들을 보내며 지시했다. 잘 들어라. 성 뒤쪽에 매복 하되 최대한 바짝 접근하여라. 깨어있어라. 나와 내 군대는 성 정면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들이 전처럼 우리를 맞설어 나오면 우리는 돌아서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성을 남겨두고 우리를 뒤쫓아 올 것이다. 우리가 멀찍이 달아나면 그들은 지난번처럼 저들이 도망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신호삼아 매복지에서 뛰쳐나와 성을 점령하여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손쉽게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일단 성을 차지하고 나서는 불살라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라.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수와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아이서쪽 배들과 아이사이에 매복하고 기다렸다. 여수와는 백성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다. 여수와가 아침 일찍 일어나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했다. 아이성이 보이는 곳까지 전군이 곧장 행진해 올라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군사 5천명 정도를 떼어서 성의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주력 보드는 성 북쪽에 매복 보드는 성 서쪽에 두어 병력 배치를 마쳤다. 여우수아는 골짜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아이왕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그 성의 사람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왕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라버로 가는 길목 벌판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새벽 같이 나왔다. 성 뒤쪽에 자신들을 칠 매복 부대가 있다는 것을 왕은 알지 못했다. 여우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는 쫓기는 척하며 광야적으로 도망쳤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명령대로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여우수아를 쫓아 성을 멀리 벗어나 버렸다. 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아이나 배들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뒷쫓는 동안 성은 무방비 상태로 비어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어라. 내가 그 성을 네게 넘겨주겠다. 여우수아는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었다. 그것을 신호로 해서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뛰쳐나와 성 안으로 달려가서 성을 점령하고 재빨리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사신들이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렸음을 알았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돌아섰다. 매복 부대가 상을 점령하여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는 여우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때 매복 군사들도 상에서 쏟아져 나왔다. 양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사이에 아이 사람들이 낀 형국이었다. 어마어마한 사륙이 벌어졌다. 아이 왕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왕을 생포하여 여우수아에게 데려갔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뒤쫓던 아이 사람들을 벌판과 광야에서 모두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를 마치고 아이로 돌아와 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 그날 죽은 사람은 남녀 앞에서 만 이천명으로 아이 사람 전부였다. 아이와 그 모든 백성에 대한 거룩한 진멸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우수아는 반창을 뻗어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그 성에 남아있는 가축과 전리품을 취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여우수아는 아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영혼이 아무것도 없는 무덕이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우수아는 아이왕을 나무에 매달았다. 저녁 무렵 해가 지자 여우수아는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시체를 성 입구에 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높이 쌓았다. 그것도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일 후에 여우수아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다.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지시를 따라 모세의 게시의 책에 기록된 대로 재단을 쌓았다. 쇠 연장으로 깎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재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또한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세의 게시를 돌에 새겨 넣었다. 온 이스라엘이 외국인과 본국인 할 것 없이 장로와 관리 재판관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계를 맨 레위 제사장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그의 양편에 섰다.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백성의 절반은 그린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다. 그 후에 여우수아는 게시에 기록된 모든 것 축복과 저주 게시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 여우수아가 온 회중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여정을 함께한 외국인들에게 낭독해 주지 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구창 기본 사람과 맺은 조약 요단강 요단강 서편의 산지와 작은 언덕과 레바논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기르가스 사람 여부스 사람의 왕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한 지휘부 아래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동맹을 맺었다. 기부온 사람들은 여우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일을 듣고 계략을 꾸몄다. 그들은 나그네로 가장했다. 군데군데 덧대고 기운 자루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말라비 틀어진 빵조각과 부스러기 음식만 챙겼다. 그리고는 길갈에 있는 여우수아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휘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이 지방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우수아가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소? 그들이 말했다. 먼 나라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 굉장한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 말입니다. 요단 요단강 동쪽의 두 아모리 왕 곧 해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서 다스리던 파산왕 옥에게 행하신 일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이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전하시오.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만나려고 떠나올 때만 해도 이 빵은 갓 구운 것처럼 따끈따끈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빵 조각과 부스러기만 남았습니다. 갈라져서 키운 이 포도주 부대도 처음 포도주를 담을 때는 새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도 멀고 험한 길을 오느라 이렇게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지는 않았다. 여수와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의 목숨을 보장하는 조약을 정식으로 맺었다.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들이 줄곧 그곳에 살아온 가까운 이웃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걷고 출발하여 사흘 후에 그들의 성읍인 기부원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치지 않았다.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회중은 지도자들에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도자들이 단합하여 회중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려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해 장작패는 자와 물깃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약속한 대로 되었다. 여우수아가 기부원 사람들을 불러모아 말했다.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이면서 우리는 아주 먼 곳에 삽니다라는 말로 우리를 속였소. 그러니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 지금부터 막노동을 해야 할 것이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장작패는 자와 물깃는 자가 될 것이오. 그들이 여우수아에게 대답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 곧 온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사정이 그렇게 된 것이었다.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회중이 쓰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쓸 장작 펴는 자와 물 갯는 자로 삼았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 한글자로 한글자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